요이와 도토노이 마시다. 단일마다 이친이치 항아래바 주분되고 자리마사. 주생아. 마시가 이따다 구겄더니 수로. 적선이 이미 200첩이 넘었어야 돼. 무려 1만이 죽었어.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.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안 남아있어옵니다.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. 내가 미리 살아낸단 말이다! 각하니 화포들을 간호적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. 그러다 나 아주 못쓰다. 대사고 말하게!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. 초점이 납니다. 쇼장! 고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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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군 출장하라! 출정하라.